부산 본부 세관이 내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해외 여행객 휴대품을 집중 검사합니다. 부산 세관은 특히 중국과 몽골, 베트남 등에서 창궐한 아프리카 돼지 열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돼지고기와 햄, 소시지 등의 휴대 반입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용카드 고액 사용자에 대해서는 집중 검사를 실시하고 다른 여행객을 통한 대리 반입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